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한 남자 신송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PC 이상 증상의 대첩법에 관해서 몇 편을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은 조금씩 추격시켜서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장편이 될 수도 있어요. 한 4편, 5편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은 첫 시간이 될 거예요. PC 전원이 켜지지 않을 때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는 100%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미리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8년 동안 영업해보면서 쌓아온 경험에 의한 결론 도출이지 이게 무조건 이 증상에는 이렇게 이것만 교체하면 무조건 100% 고쳐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증상에 대체적으로 이쪽이 분량이 많았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 특성상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해결 대책만 알려드릴 겁니다.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 전문가 치고는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나 때문에 한다거나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부품을 그냥 교체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좀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이 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빼놓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아쉬운 게 있으시면 질문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PC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켜지지 않는다에 대한 두 가지 펜은 돌아가다가 멈추거나 안이 잠시 돌다가 꺼지는 경우 혹은 전원이 전혀 켜지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첫 번째 증상의 경우는 펜이 돌다 멈췄거나 또 돌다가 멈췄거나 아니면 잠시 돌아가다 툭 멈춥니다. 이 증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펜이 돌다 멈추기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짧게 두 번 혹은 세 번의 비품이 울리는 경우 있잖아요. 쭉 이렇게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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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거나 아니면 띠이 이렇게 길게 울리는 경우 그 경우는 보통 메모리나 그래픽 카드의 접촉 분량을 의심하시면 됩니다. 특히 메모리 접촉 분량이 많아요. 메모리 접촉 분량은 메모리를 재장착. 그러니까 완전히 양 칼을 눌러서 뚝 뽑았다가 다시 꽂아넣고다. 뽑았다 꽂아넣다 반복을 하면은 슬롯과 메모리 쪽에 골드핑거라고 하죠. 그 금속에 맞닿는 부분 있잖아요. 슬롯과. 그 부분이 둘 다 충분히 긁혀서 접촉 분량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램소 캐시 4개짜리라면은 이 칸으로 옮겨 꽂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슬롯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고 그래픽 카드를 빼고 골드핑거 부분을 주개질하거나 알코올섬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일단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신성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끈은 PC전원이 제대로 켜지지 않을 때 자가진단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정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펜이 돌다 멈추죠. 이런식으로 비포음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화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결 방법은 똑같지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넣었어요. 펜이 돌다 멈췄어요. 이건 초반 반응은 똑같죠? 펜이 돌다 멈춥니다. 보이시죠? 펜이 또 돌다 멈춥니다. 이런식으로 완전히 펜이 안도는 것이 아니라 펜이 돌다가 멈추고 돌다가 멈추고 돌다가 멈출 때는 그래픽 카드나 메모리의 접촉불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증상 확인하셨습니다. 여기까지요. 우선 뒤에 전원을 끄시고요. 이게 램소켓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살짝 들려있거나 아니면 반대쪽이 살짝 들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양쪽을 다 눌러주세요. 양쪽을 다 누르면 램이 살짝 나옵니다. 완전히 뽑으셔서 이 램이 녹이 쓰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아니면 이 슬롯 자체에 녹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충격기 위해서 살짝 빠진 경우도 있고요. 자 보세요. 딸깍 소리가 나죠? 반대쪽도 소리가 안났지만 예 딸깍 소리가 날 정도로 꽉 누릅니다. 꽉 누르면 제대로 접촉이 되는 겁니다. 어디 해결됐나 한번 볼까요? 전원을 끄고 이 작업을 해주세요. 전원을 넣습니다. 자 화면이 들어오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죠? 예 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살짝 설명을 드렸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단자가 구리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녹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산화된다고 하죠? 하얀색 아니면 약간 진한 누런색으로 변색이 되는데요. 그 경우는 슬로우 접촉 부위가 일부분이 제대로 접촉이 안될 겁니다. 혹은 PC를 청소하느라 옮기거나 아니면 이사하면서 옮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 당연히 진동이나 흔들림이 생기겠죠? 그 경우 충격에서 살짝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최근에 이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PC를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내 PC가 한 3, 4년 되는 연식이 좀 되는 PC다. 이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쿨러 장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쿨러 장착 문제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상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을 나왔어요. 펜이 돌아갑니다. 바이오스 화면까지 뜨겠죠? 네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갑자기 펜이 너무 빠른 속도로 돌기 시작합니다. 소음이 같이 들릴 거예요. 들리시죠? 이 CPU 펜이 빠르게 돌리는 소리가 그러더니 픽하고 꺼졌습니다. 픽하고 꺼졌어요.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 하면 펜이 예를 들어 펜을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썸머를 재도포한다든지 하셨을 때 제대로 장착을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흔들어 보시면 펜이 흔들리죠? 이 펜을 완벽하게 장착하는 방법은 이거 있죠? 이게 방향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포 배양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리게 된 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다 돌리시고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다 돌리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 방향으로 다 돌리셔야 돼요. 네 가지를 다 네 가지를 다 돌리고 네 개를 다 딸깍딸깍 소리 날 때까지 닫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닫게 되면 쿨러 흔들었을 때 이렇게 안 흔들려야 돼요. 전혀 흔들지 않아야 다시 한번 켜볼까요? 자 CPU가 온도 때문에 셧다운이 한번 됐었다고 메시지가 뜨는 건데요. 무시하시고요. 표정 모드로 시행을 하면 이번에는 쿨러를 재장착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윈도우까지 들어갈 겁니다. 보이시죠? 특히 이 쿨러 장착의 경우 메인보드 뒷면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메인보드 뒷면에 보시면 네 네 개의 튀어나온 쿨러가 꽂혀있는 곳이 보이시죠? 네 잘 보세요. 손으로 찝어드릴게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하얀 거 사이에 검은색이 올라와 있으면 완벽하게 장착이 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한 이상저상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셨죠? 쿨러 장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어보면 쿨러가 흔들립니다. 뿌리 부분까지 함께 흔들린다는 그런 느낌이죠. 특히 초코파이 쿨러를 청소를 한다면서 다리를 부숴먹거나 다리가 네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부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썸을 제도 포함해서 이거 핀이 꽂을 때랑 뺄 때랑 돌리는 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네 개를 동시에 다 제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고 꽂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착이 안된 거죠. 그러면 미세한 틈으로도 발열 해소가 제대로 안될 수가 있어서 윈도우까지 들어가다가 갑자기 전원이 핑 나가거나 아니면 윈도우까지는 어떻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 CPU 과 발열에 의해서 CPU 보호 기능이 동작한 겁니다. 해결방법은 영상에서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PC 전원이 켜지지 않는데 펜도 돌지 않고 전원 버튼에 불도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무반응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전원 버튼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예 전원이 눌리지 않거나 눌러보면 느낌이 달라요.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눌렀을 때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딸깍거리는 느낌은 없다. 그러면 키가 10 중에 9은 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파워 이상 파워 퓨즈가 아예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전원이 들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봤자 당연히 반응이 없을 겁니다. 혹은 파워 케이블 이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참 알아보기가 애매한데요. 다행히 파워 케이블은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동네 뭐 수리점 가시면 2, 3,000이면 살 겁니다. 사서 교환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뒤에 구멍이 똑같은 파워 케이블도 많을 거예요. 집에 보면은 뭐 모니터도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른 파워 케이블로 교체를 해보시면 간단히 확인이 되겠죠. 마지막은 메인보드 이상인데 이 경우가 제일 골치가 아파요. 본인은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메인보드는 가까운 수리점에서 교체를 받거나 AS기한이 남았다면 서울 AS센터 있잖아요. 각 제조사마다 아니면 수입사마다 AS센터가 정해져 있죠. 그쪽에 무상이 남아있다면 보통 3년 무상이에요. 보내시면 알아서 고쳐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거 각각 증상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그거예요.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일단 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전원 코드가 잘 꽂혀있나 확인해야 되겠죠. 간혹 멀티탭 꺼놓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두 번째로 확인할 거는 파워 쪽에 가보면 보이시죠. 여기 스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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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짝대기 있는 쪽이 ON입니다. 온그라미 있는 쪽이 OFF고요. 이걸 ON으로 해두셔야 돼요. 이 방향으로 그래도 전원이 안 켜진다. 그러면은 파워가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거 24핀을 빼서 24핀을 빼주세요. 뽑으시고 테스트기 이런 거 있거든요. 시중에 파는 거 물론 핀 두 개 셔트 내서 파워가 동작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거 잘못 셔트 내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런 거 몇 천원 안하니까 이런 거 사서 한번 꽂아보세요. 네. 여기다가 잠시만요. 제가 꽂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캐스터기를 물렸을 때 제대로 안 나오면 파워 고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가면 파워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요 테스트기 몇 천원 안하니까 이걸 쓰시거나 아니면은 핀을 셔트 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해도 파워가 멀쩡한데 안 켜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메인보드가 고장이거나 아니면은 전원 스위치가 고장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원 스위치가 전원 스위치가 위에 있거든요. 위에 있는데 저 스위치로부터 나와서 메인보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요것들이 그래서 파워 SW 하고 리셋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안 빠져서 다 꽂혀있다면 파워 스위치 불량일 수도 있고요. 파워 스위치도 가끔 고장나요. 이런 게 다 꽂혀있는데도 안 켜진다. 그럼 메인보드 불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스위치 불량인 거 확인하고 싶으시면 메인보드를 4대 회사가 똑같아요. 아수스, 에즈라, 기가바이트, MSI 다 똑같은데 저 스위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자세히 봐주세요. 제 손으로 집어드릴 겁니다. 쭉 보시면 여기에 적혀있는 게 보이시죠. 글씨 글씨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입니다. 리셋 HDD LED 그리고 파워 그리고 하드디스크 LED 위에는 파워 LED가 있어요. PLED라고 적혀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밑에 이거 두 개 이 핀 두 개 보기 좀 더 쉽게 일직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핀 두 개는 리셋키예요. 그리고 이 핀 두 개는 하드디스크 LED 이고요. 이 핀 두 개는 HDD LED입니다. 아니지 파워 LED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 두 개 셔틀을 드라이버나 뭐 기산등 전기가 통하는 물체로 두 개 이렇게 살짝 찝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찝어줬을 때 전원이 들어와야 돼요. 이걸 찝어줬을 때 들어오면 스위치가 고장난 거예요. 이렇게 딱 찝어줬을 때 이걸 찝어줬데도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럼 뭐다? 메인보드가 고장난 겁니다. 그때는 메인보드 교체를 하셔야 돼요. 파워 테스트까지 다 끝나고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스위치 교체도 어렵지가 않은데 보통 여분의 스위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게 여기 파워가 꽂혀있고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케이블이 여기 파워가 꽂혀있고 밑에는 리셋이 꽂혀있을 겁니다. 이거 위아래로 바꾸면 돼요. 위에 리셋을 넣고요. 여기에다 리셋을 넣고 밑에 파워를 누른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 PC가 이게 리셋키고 이게 리셋키고 이게 파워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워하고 리셋이 보이시죠? 파워 리셋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가까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파워 리셋 이거를 아까 말했다시피 위치를 바꿔 꽂는 거예요. 그 카메라로는 잘 안 볼 텐데 잠깐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확대를 해서 옆에서 보면 위에 이거는 이쪽 부분이 파워였고요. 이쪽 부분이 리셋 이었습니다. 리셋 이었는데 이거 두 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밑에다가 파워를 넣고 위에다가 리셋 키를 넣어요. 이 키를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아까 키를 눌러도 들어오지 않았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키를 눌러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파워랑 리셋 키를 바꿨으니까 만약에 버튼이 고장났다면 리셋 키를 키를 누르면 파워가 들어오겠죠? 예 파워랑 리셋 이랑 바꿨으니까요.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확인 방법 였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간단한 해결 방법과 증상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처음 영상을 찍다보니까 이 부분이 초점이 좀 흔들리거나 두서가 없다 잘 안보인다 이러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실시간 방송에 들어와주시면 좋겠죠. 짧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죠. 그 해결 방법은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 바꾸는 거 보셨죠? 영상에서 이렇게 바꾸시거나 아니면 직접 셔트를 시켜서 전원을 켜보면 됩니다. 그렇게 켜지면 버튼이 나간 거고요. 전원 버튼 문제는 1번으로 해결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파워가 이상이 있을 경우 파워 24핀 중에 두 개의 핀을 셔트를 내면 파워가 돌긴 하는데 이 핀을 제가 지정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혹시나 그거 잘못 보고 잘못 셔트 내가가지고 큰일이 날 수 있을까봐 차봐 그거는 영상으로는 안 찍었습니다. 일부러 저는 할 줄 알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테스트기 그거 몇천 원 안 하거든요. 그거 하나 사서 물려보시거나 가까운 수리점에서 테스트해달라고 하면 동네 수리점도 다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줄 겁니다. 파워 케이블 이상이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체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케이블 교체 간단하죠? 해당 테스트를 파워도 했지 우리 버튼도 해봤죠? 거기다가 케이블 문제까지 다 확인했는데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면 보드 불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예 펜이 안 돈다면 말이죠. 그 경우는 보드 교체밖에 답이 없겠죠. 여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전원이 아예 켜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다음 시간은 전원이 들어오나 윈도우가 진입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대체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시간이 조금 아쉽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따로 밑에 리플 남겨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만 신성주였습니다. 물러날게요. 바이바이 При요일의 때 악노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